광양경제청 청암대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양경제청은 5월 24일 청암대학교 청암관에서 청암대학교와 광양만권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상락 광양경제청장, 김성웅 청암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산학협력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두 기관은 지식과 정보 교환을 위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산업체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협력 사업 추진, 상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진 등을 목표로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청암대학교 관계자는 광양만권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광양경제청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인재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인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광양경제청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라고 말했다.